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또 한 번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8.15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앞서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 구구교인들의 행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마를 퍼뜨리는데 앞장서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조차 확산되는 질병의 대처법으로 공동체와 떨어져 격리하고 청결한 생활습관을 가르치고 있건만 극우교인들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200명대를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당시를 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한숨 돌릴까 했던 노동자, 자영업자는 또다시 생계의 위기에 봉착했고 학부모들은 교육과 보육의 차질을 걱정하며 또다시 한숨짓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어떠한 주장이라도 자유롭게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로 인해 공동체에 속한 타인의 안의를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병을 치료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죄과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는 행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해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